주인공 포프는 마약범죄를 담당하는 특수부대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위해 마약조직의 은둔차를 포위하는 경찰들 투항할 것을 권하지만 당연하게도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총탄이었죠 포프는 목표 지점의 반대편 건물에 진입하고 단 한 발로 목표물을 적중시키면서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붙잡힌 조직원이 보스 로레아의 위치를 알려주지만 여행 중이던 한 여자가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포프는 그녀의 뒤를 쫓아가지만 결국 놓치고 말죠 복귀하던 중 한 민가로 들어가는 포프 그곳에는 그가 놓친 여자가 있었죠 알고보니 그녀는 포프가 심어둔 정보원 겸 연인 요바나 잠입에 성공한 그녀는 조직에서 꽤 중요한 업무를 맡기까지 했죠 이후 포프는 퇴역한 과거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제안을 들은 윌리엄은 다른 동료 레드플라이가 합류하면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퇴역한 후 못나가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전직 레드플라이 톰 포프는 그에게도 같은 제안을 건넵니다 마약 조직 보스가 숨겨둔 검은 돈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면 일부를 받게 된다는 작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톰은 결국 고민 끝에 작전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스티커가 독특한 후에 연인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눈치에 빠져나가고, 저는 이 안에서 연락을 가득해요 뭐지? 이 안에서요? 예전에는 아,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이 남자가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아래여 저는 이 남자가가 있는 사례입니다 저는 그가 내 아미에 대한 대한 배워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직한 방에선 것입니다 뭐지? 뭐지? 제가 조직한 배워만이 있을 것입니다 배워만이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로레아의 은둔처가 있는 정글로 향한 팀원들 사전 정찰을 실행합니다 조직의 신뢰를 받은 요바나가 집 내부로 잠입해 집안을 촬영해 바깥으로 송출해주는데요 다행히도 발각되지 않고 문제없이 정찰을 마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소송 고레아의 집에 도착합니다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로 들어간 그들 하지만 로리아도 돈이 있을만한 광고도 보이지 않았죠 속았다고 생각해 모두가 실망한 그때 방 안에 이상한 냄새를 맡은 포프 집이 금고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 벽에 숨겨진 돈을 찾아냅니다 계산한 시간이 다 되었지만 눈앞에 돈에 눈이 먼 톰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 집안에 숨어있던 로리아가 쏜 총에 윌리엄은 부산까지 입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갔다던 경호원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는데요 경호원들이 타고 온 차에도 돈을 채운 그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뒤따라 도착한 경호원들까지 모두 죽이고 나서야 그곳을 벗어납니다 헬기가 돈을 실으러 왔지만 그물망에 전부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 톰의 집착에 결국 돈을 모두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는 페루 국경에 요바나를 내려주면서도 그녀를 살려보내는 것을 불안해하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안데스 산맥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설산이 들어왔지만 무게 때문에 비행고도를 높일 순 없었죠 결국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기체에 문제가 생기며 비상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돈을 벌이고 나서야 가까스로 착륙합니다 그들이 추락한 곳은 코카인을 재배하는 산속의 마을이었죠 그들이 마약 단속국에서 왔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덤벼들자 톰은 거침없이 총을 난사합니다 포프는 촌장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합의할 것을 부탁하고 마을을 떠납니다 용로로 산맥을 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고 피로에 지친 그들은 서로에게 나를 세웁니다 해는 저물고 더 추워진 날씨 그들은 결국 그토록 힘들게 가져온 돈으로 모닥불을 만들어 몸을 덮이며 버팁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알 수 없는 추격자들이 그들을 공격하는데요 추격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 속 결국 톰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알고보니 추격자들은 톰이 죽였던 마을 사람들의 가족이었죠 결국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도착한 전우들 배는 혼자 배를 찾으러 내려가기로 하고 남은 인원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하는데요 다음날 배는 배가 기다리고 있지만 마을에 그들을 잡기 위해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결국 그들은 톰의 시신과 가방에 들어갈 만큼의 돈만을 챙기고 나머지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버리고 떠납니다 다행히도 배 주인은 그들을 기다려주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하는데요 다행히도 배 주인공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까스로 배에 도착한 그들은 드디어 정글을 벗어납니다 그들이 고통스럽게 얻은 돈은 고작 500만 달러 인당 100만 달러 정도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살아남은 모두는 자신의 몫을 톰의 가족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헤어지기 전 윌리엄은 포프에게 무언가를 적은 쪽지를 건네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포프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트리플 프런티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세 국가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포프와 팀원들이 돈을 옮기기 위해 지났던 험난한 산맥과 정글 지역이 바로 트리플 프런티어였을 텐데요 무려 3개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지만 영화 내내 그 어떤 공권력도 개입하지 않는 무법지대 그 자체인 이곳에서 인물들은 말것 그대로의 모습을 비춥니다 영화에 비춰지는 욕심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명배우들의 현실감 넘치는 연기는 점점 변하는 이들의 모습을 더욱 또렷하게 표현했죠 영화는 욕심 때문에 변화했던 그들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돈을 포기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비추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했는데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화 트리플 프런티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